우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본에서 김문호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브릿지 역할을 정말 잘 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저의 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송진아 작가님과 이정석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그리고 더 테너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다가 잠깐 투자의 문제로 섰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난관이 있었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제 동료들하고 정말 멋있는 작업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 1년 정도 성악 연습을 해줬습니다 이번 드라마를 할 때 스타비자를 연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도 좀 찾아보고요 드라마 예를 들면 뉴스룸이라는 드라마도 추천을 받아서 봤었고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이런 영화도 찾아봤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존경하고 있는 손석희씨 인터뷰 영상들 그리고 방송 영상들도 좀 꼼꼼하게 찾아봤었고 이상호 기자님도 몇 번 만나 뵙고 드라마 때문에 만나 뵙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냥 사석에서 만나서 그분의 습관이라든지 그분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